하나 둘! 아이!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여러분 저희가 오늘 어디 왔죠? 네! 뭘 좋고 공기도 좋은 남염주로 저희가 힐링 워크숍 왔습니다! 네 이번 저희 워크숍에서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 맞습니다. 바로 저희 아이들 편에서만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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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로 바로! 그리고 저희들 중에 인사팀이 한 명 숨어있다고 합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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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제 이제 스포츠 그만 그만! 네 빅잼 꿀잼 보장 주식회사 아이돌 워크숍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아이돌 아이보에서 만나요! 안녕!